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국채금리죠.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오히려 좀 과열됐던 부분이 살짝 좀 주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물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와서 더 안정권에 진입이 된다면 환율의 변동은 어떨 것이며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서도 여러분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4종목만 하락을 보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밸류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낮아졌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저평가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면 이런 하락장에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주식을 접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하락장만 오면 다 때려치우고 그만하겠대. 뭐가 그렇게 극단적이고 뭐가 그렇게 포기가 빠르고 쉬워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상승장만 욕심을 내세요? 그건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은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 하락장을 그동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해보시냐고요.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보면서 하락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훈련도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고 하락장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상승장은 주식만한 게 없다 이러고 이건 아니죠. 지금 시장이 여기서부터 반등을 보여줄지 한번 우리가 슬슬 기대를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구간까지 왔어요.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동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우리 코나 리콜 화재권 코나 화재권에 대한 리콜에 대한 부담금이 1.4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각각도 실적 정정 공시를 다 내놨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두 기업이 7대 3으로 해서 분담을 했고 그 부분은 재무적으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랑 에너지 솔루션 둘 다 이런 모든 비용들을 2020년 4분기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정 공시까지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3분기 때도 충당금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4분기 때도 그 정도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 우리가 완성차 테슬라보다 차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나 짬밥이 더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메이저 완성차 기업들이 있는데 이 메이저 완성차 기업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전기차를 선점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정말 주가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고 또 다른 부분으로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테슬라 원래 일론 머스크가 좀 굉장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없는 거를 만들고 해내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 일을 막 미친듯이 하라고 직원들한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튼 이제는 진짜 메이저 완성차 기업들마저 우리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우리 친환경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끊어준 우리 현대차는 아이오닉5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코나에 대한 악재를 좀 뒤로 하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기반으로 해서 출시가 되는 아이오닉5를 우리는 전날부터 해서 2만4천대를 사전 예약을 받아냈죠. 첫날부터 이런 엄청난 기록을 좀 해주면서 또 유럽 쪽에서도 한 3천대 정도 3월 중으로 유럽에 이제 출시가 되고 4월에 국내에 또 투입이 될 예정이고 아이오닉5의 판매 목표가 글로벌 판매 목표가 2021년 올해에는 7만 대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이 한 2.2만 6천5백대 이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고 있고 2022년 10만 대 목표를 좀 제시했는데 한국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일 수가 있겠고 올 2021년 하반기에는 또 제네시스 JW랑 2022년에는 우리 아이오닉6 이렇게 해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쪽으로 조금 불신이 아직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오닉5를 스타트로 해서 정말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 소비자 이용을 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3분기 4분기 전부 다 지금 충당금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새로운 어떤 뉴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적인 시장 안착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는 23만원 언저리를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성 어떤 우려감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도 좋지 않고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낙폭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전체적인 시장 대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버티는 종목들은 또 의미가 좀 깊어요. 뭐 상승장에 당장의 반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밑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같이 봐야 되는데 현대공업도 지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패턴으로 보셔도 좋고 단기 스윙 패턴으로 보다가 시세가 좀 나와주면은 스윙 중기 패턴으로 보셔도 너무 좋을 기업이고요. 시트, 시트를 아이오닉5 시트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20년도에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태로 다시 돌아가서 충분히 좋은 시세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아무튼 현대공업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불기둥 이후에 시세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 무료방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단타로 수익을 받고 유료방에서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공업 보시면은 무료방에서 9,730원 추천해서 1,100원의 익절을 사인을 드렸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지니뮤직. 최근에는 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좀 핫하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접근하기에 좋을 종목들도 이제 우리 수익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방 입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그만큼 지금 조정이 있다가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는 시장이 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으로 이렇게 눌릴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LG전자를 소개해드렸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1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잡혀있는 시장 추정치가 1조 1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수치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한 80% 가까이 되죠. 전분기 대비 80% 가까이가 되는데 오히려 이 수치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대폰 파트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1.6조 원대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치 대비에서 100% 따불이 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 지금 약간의 박스권과 매몰대인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는 우리가 편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없는 분들 지금이라도 조금 1차 매수는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악재 거의 끝물이고 다 반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악재가 생긴다면 그건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해치 삼아서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3만원 상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미보유자는 23만원, 22만원, 21만원 3분할로 나눠서 한번 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23만원 언저리에서 한번 1차로 우리가 일부 물량을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겠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우리 전기차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줄지어 이어 나올 텐데 추가적인 큰 악재만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공적인 지금 일단 수치상으로 스타트는 좋았잖아요. 사전 예약이 됐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바라면서 우리는 또 현대차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들, 미보유자분들은 대형주들을 지금 같은 기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카카오 영상을 좀 녹화를 해드렸지만 자 보시면은 오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또다시 또 다 이탈을 했네요. 오전에 제가 녹화할 당시만 하더라도 수급이 조금 유입이,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또 도로 달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종간에 담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를 모아가자.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좀 상세한 디테일한 어떤 대응 전략이나 시장 상황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방에 참여하셔서 여러가지 또 좋은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료방에서 수익 봤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니까 성함 문자 남겨주시고 꼭 링크 받아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